가보자 자 밑에 얘부터 잡아야 돼 오케이 와 잘못 킨다 이거 나이스 확살 한번 패자 확살감만 붓게요 이제 아 그냥 뺄까 한 발? 이거 이렇게 대기 타는 거 좀 아까운 시간 시간 아까 그냥 뺄래 어 왜 사브리 잡히냐 무슨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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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 잡혀 얘들? 데미지 개센데 이거 지금 풀별인데 아 스팀 견제해야 된대 와 A모드 미쳤다 와 A모드 미쳤다 딜 와 뭐야 A? 확살도 안키고 뭐지? 이거 그냥 자리 좀 바꾸자 하자 와 무슨 신의 시야로 다 쳐다봤는데? 와 왜 이렇게 잘 먹혀?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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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맞춥니다 여기 맞춥니다 오케이 레츠고 아 종호님 2천원 감사합니다 아 나이스 채웠다 빨리 소니아 끄져 소니아 끄져 1부컷 레츠고 오 다이렉 다이렉 다리 다이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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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세서 초 때다 7초 P 4 3 2 1 어 사라졌다 오 체력 왜이래 체력 왜 이래? 아! 난 바보야 와즈! 오케이 렛츠고! 와 씨 맛있네 뒤져 나이스 할만해? 할만해? 뭐가 할만해? 씨.. 나이스 잡았어! 나이스! 해봇빵 나이트! 이마치! 일단은 드노바 렛츠고! 아 총알 왜 이래? 이거 뭐야 체력 왜 이래? 에이머드 개쎈데? 확살 한번 드노바 말고 홍콩으로 갈깁니다 상남자 플레이 갑니다 찌찌하게 드노바 박사 안킵니다 인원하긴 해 지금 많다 까지야 렛츠고! 어깨 렛츠고! 어깨 렛츠고! 어깨 렛츠고! 바로 왼쪽 꺼가지고 질질까지 켜가지고 다 꺼가지고 다 잡아! 와 싹쓸이 성공! 와! 기적! 나이스! 바로 죽어! 와 강제출합도 떴어 플러스 2레벨 구매 나왔다 이번판 감염되면 드노바 사야지 와 가니 뭐야 야 얘 딸 따일 뻔 했어 얘 천원짜리 헝구군 가 갱미치 세긴 하다 확실히 빼도 되겠는데 이거? 확사람 뺄게요 와 개세다 와 개무섭 야 황동은 빡세 총알이 없어 이거 무기 안사 무기사는거죠? 예방했다 아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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